1월 2월 1월 그때 깨달았어 난 너여야 한다고 이건 어머니께 꼭 전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 4월 처음 밖에서 걸을 때 네 뒷모습을 기억해 얼마나 귀여웠는지 5월엔 너의 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 밝은 셔츠를 사고 너에게 사진을 보내 6월엔 우리 둘이 처음 간 여행 아직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 넌 어때 난 아직 그래 널 데려다준 7월에 차 사고가 났었지 혹시 넌 기억해 Carly fresh 너의 부모님을 만나고 2월 둘이서 여행을 떠나고 Everyday I'm on Everyday I'm on 했잖아 분명히 난 널 사랑한다 했잖아 그렇게 싸우고 위로하고 또 또 반복해도 난 널 사랑한다 했잖아 했잖아 분명히 사랑한다 했잖아 차라리 꿈이었음 좋겠어 이별은 없다고 했잖아 이별은 없다고 했잖아 너가 참 보고 싶다 언제쯤은 나면 괜찮아질까 너가 참 보고 싶다 너가 참 보고 싶다 이별은 없잖아 이별은 없다고 했잖아 내 이유의 여행을 만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